안녕하세요. 이사 전진택입니다. 40년 전 강원도 태백에서 아버지께서 폐차장 사업을 접으시고 이 어묵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태백이 경기도 좋고 생선도 풍부해서 그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. 목련꽃이 피는 4월에 개업을 해서 그 당시의 어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. 그 제품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품인데요. 그 목련을 모티브로 해서 현재 어묵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고급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저희 제품은 40년간 안전하고 맛있는 어묵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. 패스업, KS, 스마트 팩토리 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요. 최근에는 X선 어묵이란 브랜드를 개발해서 고급 어묵과 HMR 제품을 통해 매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. 미국, 호주, 캐나다 등에 수출하면서 세계인이 먹을 수 있는 어묵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저희는 정직이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. 식품사업을 하다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든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과정이 정직했다면 결과도 결코 나쁜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정직을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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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